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야, 이 멍청이더라. 어떨 건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제가 40대, 50대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책을 쓴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의 대부분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이 멍청이들아. 너희들 어쩔 건데? 아니, 너희들도 약점 있잖아. 까봐! 까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까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이제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으니까 이번으로 명확해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세 번 뒤름 도덕질을 했는데 도덕 강도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겁니다.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선거의 35% 조작하는 걸 보면서 이 인간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윤정부를 완전히 물로 보구나 이번에는 50% 정도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 정도로의 표를 빼앗은 겁니다. 얼간이들 어떻게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 22.52%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딱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도덕질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인 멤버를 조작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냥 부풀려 올린 겁니다. 그래서 3만 7,100표 정도를 확보한 겁니다. 장무를. 그거를 진교주님한테 다 준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제야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노트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블당이 65%입니다. 당일투표율이 49%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은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더블당 후보의 당일투표율이 49%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9% 플러스 마이너스 0의 3% 정도 근소한 격차가 날 수 있는 겁니다. 16% 격차가 난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김태훈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46%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3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진교훈은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114장이 나온 겁니다. 표를 도둑질했으니까 김태훈은 당일투표 100장이 나왔는데 사전투표가 57장이 나온 겁니다. 크게 조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1에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00장이 나와야 되는데 김태훈은 억수로 이런 표를 빼앗겨가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7장 0.57이 나온 겁니다. 숫자는 못 속입니다.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14장이 표를 쓰셔 넣어줬습니까 이 22.92%라는 사전투표율이 다 만들어낸 숫자인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합당한 것은 한 3만 7천 표 정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3만 7천 100표를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저는 선거에 관한 선거가 망하면 다른 것은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도덕질하는데 어떤 게 정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차익값이 16%가 나오고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숫자를 분석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멍청한 멍청불이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조작값은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치료졌고 지금까지 기존에 여러분들 알려진 방식대로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50%를 훔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죠. 부정선거 를 했다고 여러분들 발설한 순간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끝까지 여러분 은폐할 것이고 그 은폐를 돕는 대법관들 그 은폐를 돕는 여러분 국힘당 일부 의원들 그 은폐의 여러분들 주역인 더블당들 그 은폐의 주역인 언론계가 다 여러분들 함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카르텔인 거죠. 부정선거 카르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 조작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숫자를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당락을 결정할 때는 몇 표를 누가 받았냐 그걸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규칙을 찾아내기 때문에 도덕질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가 먼 거 아니라 도덕질한 상태입니다. 밑에가 도덕질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은 15.50%입니다.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해가지고 22.92%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3만 7100표를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면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아무도 볼 수 없고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고 정당도 접근할 수 없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서 유령투표자 수 3만 7100표를 만들고 3만 7100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이거는 반역행위고 이건 진짜 사행감인 겁니다. 10월 11일 보궐선거의 진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15.50%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100명 가운데 15.50명 정도가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부풀렸냐 22.92%가 참가한 걸로 부풀린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위에는 가짜입니다. 선관위가 만든 가짜.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1.14가 나옵니다. 더블당 후보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14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8장을 받은 겁니다. 김태우도 57장을 받은 겁니다. 얼추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선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전방일 빼기라면 다 0%입니다. 정상투표라는 겁니다. 투표를 여러분 정직하게 하게 되면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하는 겁니다. 이 밑이 진짠 겁니다. 선관이 여러분들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수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여러분 조작 규칙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것이 하단인 겁니다. 그걸 복원해 보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은 15.50%였는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3만 7천 10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크게 22.92%로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를 모든 언론에 다 발표해 국민들을 세뇌시킨 겁니다. 이번에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득표율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총선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작은 서울특별시 어느 곳에 있는 선거 사기범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에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더블당에 줄을 서는 게 최고입니다. 이제 국힘당은 나눠주는 그 먹이나 먹는 그냥 뺑아리들인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일에 부역하고 협력하는 지도청을 둔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여러분들 한민족 5천 년 역사에 자유를 만끽한 게 7, 80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예로 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설파할 필요도 없고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보면서 가장 부려웠던 것은 남녀가 이런 총을 다 들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여러분들 애국가를 관심게 들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우리 정조에는 굉장히 와닿는 지금까지 들었던 국가 가운데서 가장 가슴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이스라엘 국가를 어제는 여러분 트위터에 그게 떴더구면요. 이스라엘 예루사람의 아파트 존에서 사람들이 다 베란다에 나가와 가지고 자기 국가를 그냥 부르는 겁니다. 함께.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트위터에 제가 게시를 했습니다. 지킬 만한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은 입을 쳐닫고 대법관은 은폐하고 선관위는 부정선거하고 1년에 400억 500억 정도 받는 여러분 정당 보정받는 더블당은 죽기나 살기나 부정선거하고 언론은 입을 쳐닫고 모모한 인간들은 다 입을 쳐닫고 그게 나랍니까 그건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개판인 거죠. 국힘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차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치 집단인 겁니다. 부정선거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책까지 여러분 다섯 건을 하고 3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외쳐도 이렇게 도독질을 하더라도 아무 뭡니까 내일 뭡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국힘당도 행동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행동할 것입니다. 파이입니다. 파이. 그냥 이거는 나라가 이렇게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 도저히 내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요. 소위 조선민족들하고는. 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15.50% 나온 걸 22.92% 이렇게 뻥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들은 그걸 다 받아쓰기를 하고 여러분들 선거 정직하게 하니까 이런 나온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49. 사전투표 득표율 49. 더블당 국힘당 46.45 선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16% 차이가 나고 15. 16%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 가짜하고 진짜 비교해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훔쳐가지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반복하는 뜻이 보이지만 중간에 들어오시고 조금 보다가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보궐선거였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자를 3만 7,100명을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메인 서버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 가짜의 대부분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메인 서버에 더블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100장을 받았으면 200장을 만들어주고 200장을 받았으면 400장을 만들어주고 300장을 받았으면 600장을 만들어주고 400장을 받았으면 800장을 만들어주고 500장을 받았으면 곱하기 2 해가지고 1000장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다 50%를 대해주는 방식을 사용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널리 사용해왔던 그런 김태우 후보의 중심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50%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 여름 50%를 조작했다는 것은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훔친 겁니다. 50장을 훔치고 50장을 대해줬으니까 100장을 그냥 차지한 겁니다. 그럼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만큼을 넘겨준 겁니다. 더블당에. 그렇게 어떻게 많은 걸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선거인수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수를 조작해가지고 3만 7천 100표를 확보한 겁니다. 검찰 메인 서버 즉각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됩니다. 증거인멸 검색하겠죠. 서버 조작이기 때문에 실물 투표제하고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사가 완전히 괴리가 생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7, 9학번에 1960년의 김용빈은 똑같은 겁니다. 노태학 김용빈도 그냥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으로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여러분들 더블당 1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성자가 역사를 기록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성리자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죠 했던 그런 불법이 다 여러분들 까발겨지게 되면 그러면 김용빈이나 노태학이나 박찬진이나 노태학이나 김시안이나 노정이나 권순일이나 조혜주나 다 같은 놈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참 방송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네요. 이게 여러분 핵심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진짜와 가차를 보시려면 이게 핵심입니다. 위하고 아래를 나중에 캡처하셔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까라 뭉개고 샘까. 누구가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